안녕! 웨어리스 바라쿠다! 우와! 역시 바라쿠다! 빠또루! 반갑습니다. 브링입니다. 테이스티블루의 세계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자, 오늘 돌고래로 차근차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의 목표는 백상아리잖아요. 백상아리가 돼서 이 세상을 다 집어삼키는 그날까지 저와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작입니다. 지금 5.92cm네. 아직 작은 사이즈인데. 오! 조개다! 조개 안에 지금 진주가 있는 것 같은데요? 사금사금 갖다가... 어, 없어졌다. 이럴수가? 사라지기도 하네? 자, 지금 여기에 나올까? 허! 먹고 튀어! 자, 이번에 여기 나오겠죠? 자, 여기다! 먹고 튀어! 야, 딴 데는 뭐 없냐? 진주만 훔쳐먹은 거야? 자, 딴 데 한번 둘러보겠습니다. 아무것도 없습니다. 자, 진주 이번에 어디서 누가 줄 것인가? 진주 내놔. 저쪽이다! 빨리 가! 빨리 가! 아, 먹어! 자, 여기 빨리 먹어! 빨리 먹어! 자, 여기 먹어! 그다음 어디야? 빨리 먹어! 야, 벌써 10cm까지 커졌어요? 거의 두 배가량 커졌... 아이고, 아파라! 야, 한 번 찔릴 때마다... 아우! 또 찔렀다. 야, 1cm가량이 그냥 깎이네. 야, 조심해야 되겠다. 아, 뭐가 이렇게 빨리 깎여? 어어! 내 키가 다시 작아졌어요.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다. 여러분, 지금부터 좀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상처를 너무 입었어. 그리고 내가 너무 욕심을 냈다고. 내놔, 진주 내놔. 아, 먹었어! 어, 개이야. 자, 이쪽에 또 누구야? 누구, 누구? 자, 이리 와! 내놔! 자, 이거 먹어. 아, 먹지마. 아, 이거 먹어. 아, 먹어. 아, 이거, 이거 먹어. 오케이, 좋았어! 어? 우리는 화살표? 어, 저게 먹을 수 있다! 어? 니들은 다 죽었다. 짭짭짭짭짭! 짭짭짭짭짭! 거의 4분 동안 진주를 와리가리 하면서 먹었다가 그리고 끝에 허무하게 조개 3개 먹으면서 끝! 아, 뭐 이런 스테이지가 있냐? 괜찮아. 난 백상아리가 될 몸이야. 자, 다음 스테이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 뭐야? 어우, 도리찡들! 자, 열대어 도리를 먹기 시작하네요. 밑에 바다거북 보이는 거 보니까 얘네들 먹고 자라가지고 바다거북! 빱따둑! 대왕문어, 대왕문어가 지금 개를 흡입하고 있어. 어, 내가 다 뺏어먹을 거야. 나의 먹이 경쟁자인가? 허허허럭! 대왕문어가 못 먹게 제가 개를 빨리 먹어야 되겠네요. 자, 다 훑여먹어. 오케이, 좋았어. 호로로로로록! 거북이 호로록! 사사사사삭! 자, 문어먹을 타이밍! 오, 왔다. 여러분! 문어먹습니다. 와구! 어우, 쫄깃한 것. 역시 레알 밥도둑! 상큼하게, 간단하게 끝내버렸습니다. 다음 스테이지 고고싱! 자, 이번엔 뭘까? 해안쪽으로 온 것 같은데... 오, 흰긴 수영고래... 자, 일단 위에 뭐야? 얘는 상어야? 뭐지? 어, 작은 새끼 상어다. 돌고래 주제에 지금 상어로 먹고 있습니다. 어, 어쨌든 꿀이 되기지. 어, 위에 사람들도 많아. 헬기도 있고. 자, 뽀뜻한 사람들도 다 먹어 치우고 위에 방금 전투기 지나갔냐? 아니, 지금 돌고래 잡으려고 전투기 뜬 거야? 아, 공격! 전투기 저놈, 내가 반드시 공격하고 말겠어. 전투기! 컴온요! 나이스! 바로 이겁니다. 자, 헬기, 컴온요! 어우, 물 위로 올라왔다. 어어, 어어, 안 돼, 안 돼. 나 물 안으로 들어가야 돼. 놀랬다. 향유고래 먹고 흰긴 수영고래 먹기 시작합니다. 오, 오케이. 대왕... 아, 대왕오징어는 못 먹네? 자, 그러면 흰긴 수영고래로 사이즈를 키운 다음에 대왕오징어 먹어야 되겠네요. 야, 이거 스케일이 이렇게 컸어? 밑에 핵 잠수함도 있다. 어, 여객선! 어, 게이야! 집이 많은데 집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와라라라라라라라! 집 싹쓸이. 나 잠수함 꼭 먹고 싶다. 잠수함. 나 대왕오징어. 어, 먹을 수 있다. 어, 게이야! 어, 게이야! 어, 게이야! 나이스! 핵 잠수함! 샨멸! 그 다음 스테이지는 뭘까요? 또 평화로운 해안가로 왔네요. 도리하이? 이런 데서는... 어, 뭐야! 바라쿠다 아니야, 얘? 바라쿠다? 물고기들이 말미잘로 다 숨어버리네. 아, 이럴수가! 내가 먹을 게 없어졌어. 어, 빨리 먹자. 바라쿠다가 나타나면 열대와들이 다 숨어버리는 바람에 제 먹이가 없어집니다. 어, 저리가! 바라쿠다, 내가 먹을 거야! 파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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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닥! 넙장물고기 이리 와, 내 입으로 와. 오케이, 저거 먹을 수 있다. 어, 쩝쩝쩝! 어, 쩝쩝쩝! 자, 이거 먹고 넙장물고기. 오케이, 특이점이 왔습니다. 허락! 끝났다. 말미잘 먹을 수 있죠? 얘 먹고 바라쿠다 흡입합시다. 말미잘 다 먹었나? 오케이, 바라쿠다, 컴온요! 웨어 리스 바라쿠다! 역시 바라쿠다. 밥도둑! 자, 이번은 뭘까요? 어, 또 진주야? 아, 나 진주 넘나 싫은데? 하지만 먹는 건 잘한다고 이제. 싫지만 잘하긴 잘해. 탑! 언제까지 진주만 먹게 할 거야? 또 이것도가 한 5분 동안 진주 먹고 3초 동안 끝나고 뭐 그런 부분이야? 자, 먹을 수 있습니다. 조개, 야, 이리 와라, 이리 와라. 아, 드디어 스케일 커졌는데! 이곳은 더 큰! 대왕 가리비 안에 가리비를 먹고 있습니다. 이게 뭔 일이야, 이게. 호로록, 호로록, 조개 좀 줘. 아, 아파! 욕심 괜히 냈다. 오케이, 먹기 시작했습니다. 오, 갑자기 먹어서 약간 놀랬다나. 자, 허무한 스테이지가 끝났고요. 이번에 좀 화끈한 스테이지가 왔으면 좋겠는데 뭔가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네. 이렇게 되면 화끈하지. 방금 지나간 거 뭐예요? 어? 에리게르? 아니, 바다에 무슨 악어가 사냐? 일단 갈매기 위주로 먹읍시다. 갈매기 섭취? 아이고, 비키세요, 아줌마. 갈매기 먹게. 야, 저거 근데 악어는 무섭다. 무슨... 어오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! 공룡시대도 아니고 무슨... 저렇게 대따시큰... 어, 악어가 사람 다 뜯어먹네? 야, 그건 내 밥이야. 저리 비켜. 아, 안녕하세요, 아주머니. 자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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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! 인간은 이제 내가 먹는다. 악어, 저리 비켜. 스쿠버 다이버, 내가 먹는다. 자, 악어 밥을 제가 다 먹어 지우겠습니다. 호로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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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자, 다 먹고, 다 먹고, 악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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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어. 먹을 수 있다, 오케이 이리와! 얄미لى와! 나이스! 이제 뭔가 이 게임을 즐기는 법을 확실히 한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, 감이 오시죠? 이제 백상하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인가? 지금 항공모함 떴다, 저거 헬기네? 헬기 전투기 이리와! 내가 다 쓸어버리겠어, 하라라라라락 아니 이거 뭐야 도대체 호락 하라라라라라락 다시 한 번 더 하라라라라라락 다시 한 번 더 하라라라라라락 야 이렇게 크니까 되게 빨리 잘 큰다 지금 벌써 52m 돌고래 52m 특이점이 왔습니다 여러분 아니 근데 지금 언제까지 이렇게 먹어야 돼 어우 갑자기 커졌다 어 뭐야 자 시작이다 본격 슈팅 타임 좋아서 핵잠좌 이리와 다 먹어치우겠습니다 여러분 잠수 안 먹고 군 안 먹고 군 안 먹고 감히 나에게 공격을 해 아 또 맞았다 살짝 피하고요 오케이 드디어 먹을 수 있습니다 항공모함 하이 짭짭짭 하 짭짭 하 짭짭 돌고래 크기가 232m네요 와 실제로 보면 지리겠다 진짜 어쨌든 간에 저의 브링 돌고래증은 성장했고 미션 클리어 어? 이거 뭐야 야 이거 물에 떠있는 어뢰다 이거 부딪히면 데미지 엄청 날텐데 자 조심합시다 건들리면 안 될 것 같아 한 번 건들려볼까? 실험적으로 하아 보셨죠? 하하하하 어 야 건들릴 것 같아 어 나의 마이크로 컨트롤 역시 죽지 않았어 컨트롤 어 여러분들에게 또 깔끔한 모습 보여드려야 되니까 아이고 무리 안 할게요 하하하하 말 끝나자마자 터지는 센스 그 오우가 아니고 이제 다 먹기 시작했다 딱 끝났어 아아 잠깐만요 내 입으로 들어와 다 들어와 다 들어와 내 입으로 들어와 점점점점 어? 어? 아 나 또 다시 작아졌어 지금 3.7cm? 하하 하하 아 게다가 또 또 진주야 아 이것도 먹기 힘든데 아잉 그래도 열심히 먹자 티클 모아 태산 고진 감내라고 했어 하하 아 이제 진주 좀 뛰나 했더니만 또 진주네요 이거 먹기가 더 까다로운데다가 지금 조개가 또 아이고 아프다 조개가 또 숫자가 늘어나서 먹기 더 힘들어졌어 허 허야 허허허헠 도대체 진주를 오케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헤마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끝났다 진주의 시대는 안녕 쩝쩝쩝쩝쩝쩝쩝 오케이 조개 먹기 시작했습니다 끝났다 또 끝났다 끝났다 와 조개 먹기 시작했고 넙죽이 물고기 먹으면 이제 끝나는 거겠죠 하이 넙죽 마무리 하 호우 자 이번 미션 뭐야 이거 오 항공모함 두대에서 또 엄청난 싸대는군요 와 이거는 진주보다 더 어려운데 진주는 가만히 있기라도 했지 얘들은 지금 날파리처럼 날아다닙니다 이 와중에 얘들 다 먹어치워야 된단 말인가 얘들한테 또 맞으니까 맛깝기네 이번판은 안맞는게 관건일거같아요 먹는것도 먹는건데 맞질 않아야된다구 자 헬기랑 전투기 형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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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투기가 날아오르자마자 헬기가 뜨자마자 바로 먹어줘야되요 그게 요령이네 바로 먹어준다 헬기도 바로 먹어준다 전투기 바로 먹어준다 헬기 바로 오케이 요령을 알았어 자 이번엔 어 이번에 또 잠수함이 등장했네 일단 바다거북이부터 먹어볼까요 오우야 미사일 날라든다 거북이들을 빨리 먹고 잠수함을 먹기 시작해야되는데 아 지금 부들부들입니다 빨리 커가지고 저 함산을 먹어치워야 되겠어요 오케이 잠수함 먹기 시작했다 끝났다 빨리 먹자 야 이게 지금 사이즈로 보호하니까 위에 있는 함산을 먹을순 없을거같구요 얼른 자라는 수 밖에 없다 빨리 키하면서 결국 다 먹어야되네 어 자자자자자 한 8미터정도까지 키워야되는거 같은데 오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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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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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계악 하하 자 거기다 왔어요 거의다! 고지가 눈아빠 어 계야 드디어 마지막 미션 왔습니다 여러분 돌핀 최초로 돌아갔습니다 세종 세이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족 여러분 자 이쪽에 공무기를 부리면 또 물고기를 많이 주죠 내가 이걸 잘한다고 자 아저씨 아 사육사 아저씨 물고기 많이 주세요 배고픕니다 저 아니 밖으로 먹이사냥 안가고 여기서 공놀이만 해도 개꿀인데? 난 서커스 돌고래가 꿈이었지 한때 하지만 이 생활이 지겨워 난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어 자연이 나의 집이야 자 다 먹어치워! 오케이! 커졌습니다 불기둥 먹어치웠습니다 지긋지긋한 불기둥 사람도 먹어치운다 사육사 조금만 기다려 사육사 하이! 야 바다사자 이리와 쩝쩝쩝쩝쩝쩝쩝쩝쩝 자 이곳을 탈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돌고래 스테이지 해방 해야쥬! 호! 자 시작하자마자 요투를 먹어치우는 클라스 안녕하세요 다 먹어치우입니다 밑에 상어떼들 다 먹어치우입니다 자 이번 파워 깨고 나면 제가 드디어 기다리던 백상화 리플레이 할 수 있는 각입니까? 전투기 날라다니고 난리가 났구만 난리가 났어 또 위에는 오케이 향유고래 먹을 수 있네 끝났다 핵이 두 대 통치에 먹고 싶은데 아 짧다 짧아? 아 전투기 자꾸 깔짱거리네 좋았어 흰금도 먹기 시작합니다 전투기 먹으면서 흰금도 바다의 제왕이다 난 바다의 제왕 돌핀 브링 돌핀 찡 어 위에 집있다 집 여러분 집을 훑어버리겠습니다 자 올라가 호롤롤롤롤롱 마을 하나를 똥째로 삼켜버리는 똘고래 클라스 자 점프 저기 남은 것들 먹어준다 호롱 택 잠수함 이리와 다 먹어치운다 컴온 컴온 잠수함 컴온 아 근데 잠수함 먹다가 자꾸 얻어 터지고 있어요 조심해야됩니다 어 야 나 때리지마 아프다 오케이 항공만 먹기 시작했습니다 끝났네 끝났다 타이타닉코 먹어야되나 자 타이타닉코 거의다 왔다 거의다 조금만 더 타이타닉코 어 쩝쩝 오케이 에이아 따아 와 힘겹게 깼습니다 드디어 돌핀 마지막 미션 깼어요 자 다음판은 샤크인가 한번 확인해볼게요 오 다음판 이거 샤크 맞네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샤크 먹방 제가 진짜 먹방의 진수가 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테이스티블루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캬아 샤크 먹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바이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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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에 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